보령시 성주면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참전유공자 묘역이 만들어졌습니다. 묘역은 전체 면적 3200제곱미터에 부부단 480기와 개인단 48기 등 총 1008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. 묘역에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사망일 기준 보령시에 5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또는 배우자를 안치할 수 있으며 현재 보령 시내에 생존에 있는 참전유공자는 6.25 한국전쟁 207명과 월남전쟁 420명 등 총 627명으로 알려졌습니다.